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정당이죠. 소속 의원들이 당론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원보이스를 위해서 본인의 주장을 조금 숙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할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질타를 받고 특히나 민주당원들에게 양념에 푹 절여질 정도로 양념질을 당해가지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금태섭 의원으로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법이라든가 민주당의 여러 폭주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은 그때마다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을 비판을 했고 특히나 과거의 공수처법 관련해가지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은 끝까지 당론에 반대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다구리를 당했으며 결국은 민주당에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암튼 뭐 이렇게 민주당은 당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원보이스를 중요시하는 정당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이 29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은 기존의 민주당의 모습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탈표가 꽤나 발생을 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지도부에 대한 강경파의 불만이 밖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당론을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어가지고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을 하는 1주택자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인데요. 그리고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번에 통과시킨 재산세 완화론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으며 이에 따른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그리고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14명 중에서 찬성 147명으로 통과가 되었고 반대는 24명 기권은 4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를 보니 당내 의견 수령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고민정이라든가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영배 의원까지 민주당 소속 7명은 당론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기권표를 던진 사람은 강병원 최고위원하고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의원들 그리고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권도 반대랑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사실상 이번 당론에 대해서 꽤나 많은 의원들이 지금 반대표를 던진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강득권 의원은 이번 표결에 대해서 처음으로 권고 당론에 기권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반대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된 양희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라는 주택정책 목표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시장신호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벌어진 이런 일을 두고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에서는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당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이고 실제로 민주당은 2년 전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면서 소속 의원을 징계까지 했을 정도로 당론을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금태섭 의원으로서 금태섭 의원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의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었고 그러자 권리 당원들은 금태섭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금태섭을 제명하라라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민주당 윤리 심판원은 이듬해 5월 달에 금태섭 의원에게 경고 처분까지 내렸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 심판원은 심판 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라고 강조했고 금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가지고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정치권이라던가 언론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었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가지고 표결을 한 것을 당론 위반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의 유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내부의 작은 이견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직된 태도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획일주의라고 비판을 받았고 뭐 이런 정당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금태섭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김혜영 전 의원은 금태섭 의원의 징계 사유는 헌법의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하고 충돌할 여지가 있다라고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해시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수처법은 당론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당론으로 정했으면은 일단은 따라야 하고 소신이라도 당론 위반에 대한 대가는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웃긴 것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재산세 감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과거에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반대를 했다면서 맹렬하게 비판한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종민 의원인데 김종민 의원은 지난 6월 달에 KBS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금태섭 전 의원한테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 당론으로 표결을 결정을 했으면은 그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은 이날 재산세 감면 법안에 당론을 거스르고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강병도 의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표결 전까지는 얼마든지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표결을 할 때는 당론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당규상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강병원 의원 역시도 이날 재산세 감면 법안 표결에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당론에 반대하는 것에 관련해가지고 한술 더 떠서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어야 된다라고 과거에 주장을 했었고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은 민주당이 있을 이유가 뭐냐라고 비판을 했으며 당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라면서 선거 때만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나가지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민주당 당론이라던가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하고 다르게 간다라면은 같은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김남국은 과거의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라고 믿는 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금태섭 의원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으며 개인의 소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정해졌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은 국회나 합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될 것이고 막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당론하고 개인의 소신이 맞지 않으면은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기권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금태섭 의원을 그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 측에서 민주당에게 이번에 당론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물어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과거의 금태섭 의원이 따르지 않은 공수처법 당론하고 이번에 반대라든가 기권표가 다수 나온 재산세 완화 당론은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한 민주당의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세 당론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표결로 의결한 강제 당론이 아닌 권고 당론이라고 설명을 했고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공수처법 찬성 당론과는 다른 당론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중잣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당론이면 당론이고 뭔가 커다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론을 지켜야 되고 어떤 당론을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잣대가 왔다갔다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 뿐만이 아니라 당원조차도 본인들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있으면 당원에 써있는 것도 뜯어 고쳐가지고 선거 때 후보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저 당은 원칙도 없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는 과거에 금태섭 의원을 징계했었던 당론하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시킨 당론은 다른 당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해명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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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